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한 30여 분 전서부터 속보로 유미우리 발 뉴스를 전하고 있어요. 한일 정상회담 23일 확정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사전적으로 당연합니다마는 소마공사 망언했던 소마공사 있죠. 경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문 대통령이 방위를 해서 23일 날 스가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 수 있냐 못 가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소마 히로이사 주한일본대사관 그거 보셨죠? 기사형? 행동거지? 네. 외교 교환을 뽑아도 그런 사람을 한국에 보내 말이 그게 말이 입에 언급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일본 외교관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지 우발적인 건지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정리가 이 보도가 사실이겠죠. 이게 대체로 일본 총리실이라든지 우리 청와대에서 확인을 할 텐데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으로 회담 장소가 결정이 됐고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문제 등 최근 한일관계 아카이 원인이 된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방일이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가 많았었죠. 왜냐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서 그냥 들러리실 수가 있냐.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려면 한일 간의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라든지 어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상회담은 실패한 정상회담이 없다. 재작년인가 김정은과 트럼프 때 깨져버렸지만 아젠다 세팅 다 하고 결과물이 나오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 없이 가서 인사나 하고 그러면 그게 병풍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간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일본 측 입장에서는 한국 법원의 진영공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갖고 오라. 이런 것들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과정에서 소마란 사람의 그런 부적절한 표현이 망언이죠. 망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도 뭔가 다시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양국의 어떤 입장 같은 게 통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경제 뉴스일지 않을 수 있는 거를 탑계설을 했는데 속보성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만약에 한일정상회담이 지금 이 보도대로 나온다면 그게 완벽한 한일관계 복원이라든지 혹은 한일 간의 현안의 타결이다든지 이렇게 안 가더라도 뭔가 결론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유력한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이거 사실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일본 기업들만 피해본 거지. 우리 관련 기업들은 주가 다 오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WTO에 제소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규제 철회하고 WTO에 제소를 철회하고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트럼프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서 동맹의 강화 아니에요. 그런데 한일 관계가 어색하고 계속 불협화가 난다는 건 일관된 대중국 동맹의 전열의 문제가 있다고 미국은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소미하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복원하는 방안. 이게 기안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난다라는 전제가 맞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의 어떤 개선에 관련된 증시의 반응도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한일 관계 개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얼만큼 작동이 될 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만나게 된다라면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본에서도 아마 이런 스가 총리의 지지율이 20%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의 의미 없는 정권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올림픽도 지금 문제가 많더군요. 내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한 가지 잘한 건 우리 선수단 홍보 책임자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범 내려온다. 그거 아주 기가 막히던데.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범 내려온다. 이게 선수촌 거기 쭉 내렸더만요. 이순신 장군 이거 문제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는 보도가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겠네요. 이건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또 전해드릴 경제관련 뉴스들이 있으면 또 여러분께 전협 또 글로벌 등등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카카오페이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좀 약간 퇴짜비스하게 되면서 공모가 낮추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군요.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크래프튼도 그렇고. 크래프튼도. 계속. 그런데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반려를 한 거는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뭐냐면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이렇게 애매한 거죠.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렇게 큰 주관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을 텐데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턱 꼬집어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 더 방점이 있는 거죠. 투자자 보호 가능성. 그러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관건이 뭐예요?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쓱 밀고 다시 갖고 와 이렇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지난 2일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희망공모가를 6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했는데 9만 6천 원으로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최근에 다 상단에서 되니까.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냐? 12조 5,152억 원이에요. 하나금융지주가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하면 여러분 은행이 몇 개가 합쳐진 건지 아십니까? 하나은행이 있었죠? 보람은행 먹었죠? 그다음에 충청은행 먹었어요? 그다음에 서울은행 먹었어요? 외환은행 먹은 거예요? 하나은행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은행이 처음에 조그마하게 생겨서 보람은행 합병했죠. 그다음에 서울은행 합병. 충청은행 있었는데 진짜. 충청은행, 하나충청, 충청하나은행. 거기다가 뭐예요? 외환은행, 우리나라 기업금이 가장 큰다라고 했던 외환은행을 합병한 이 은행보다 카카오페이가 페이, 뱅크 말고 페이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냐?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 했잖아요. 진단키트 업체, SD바이오센서. 저도 이거 두 번 해봤거든요. 6만 6천 원에서 8만 5천 원인데 이게 반려되니까 4만 5천 원에서 5만 2천 원을 낮춰서 신고를 했어요. 거기다 게임 개발사 크래프튼도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이었는데 40만 원에서 49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하향 조정 한 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애초에 한 게 맞는 거야? 애초에 받았으면 이대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6만 3천 원에서 9만 6천 원으로 제시를 한 거를 이 수준대로 낮추면 상당히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낮추면 결국 공모 신청한 사람, 공모만 사람들 더 멀리고 왜냐하면 더 따상 갈 거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높이부터 시작해서 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따상히 갈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 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작년까지만은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계속 반려야. 계속 반려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대역급들 계속 이어질 텐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장에. 이게 금융감독원 책임은 아니죠. 예를 들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런데 이런 관료들이라든지 또 금융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면 공모주 이거 느슨하게 해서 그거 나중에 원성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또 많이 떨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요. 거기다가 이게 거의 국민주의 형태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 청약을 하고 있는 판이니까. 그래서 그런 정서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게 금융감독원의 예를 들면 실무자 있잖아요. 여기 과장이라든지 혹은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결정해서 갖고 오세요. 다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큰.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위기가 그렇게 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금융감독원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했겠냐 이거죠.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의사결정자들의 관련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그런 어떤 우려와 어떤 정책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공모주 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의 어떤 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어떤 정서가 이렇게 대역급 공모주의 하향 조정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마 퇴짜 맞을 거 감안해서 일부러 더 비싸게 쓰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제 세상에서 제일 중한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괘씸죄라고 그래요. 그렇게 됐다가는 괘씸죄를 맞을 수도 있다. 뉴스3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코스닥 종목에 직접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총 178조 원을 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코스피를 합치면 상장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2,800조. 네, 2,800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6%는 국민연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의 주식 운용을 보면 뚝 잘라서 반은 위탁 운용을 주고 반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코스피 200 종목에만 투자를 해왔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은 하지도 않고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건데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벤치마크의 개선 방안을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코스피 200에다가 코스탁 50을 포함한 개념으로 새로운 개념인 NPSKR 250을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업종 대표주라든지 상위 종목들도 포함해서 벤치마크를 쓰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예전에도 보면 큰 연기금에서 워낙에 그때는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도 많이 활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개 펀드매니저나 이런 분들이 아주 조그만 종목 사는 거예요. 그럼 급등해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다른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큰 종목만 해 이렇게 연기금들은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술기업이나 바이오 종목 이런 게 많은데 국민연기금에서 직접 투자 안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좀 사는데요. 특히 연기금이 코스닥 시장의 순매수를 유지하는데요. 이런 보도를 한 번 해둔 적이 있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에 코스피는 계속 팔랐는데 코스닥은 계속 산 거예요. 850억 2300억 640억 연기금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시가총액은 바이오 IT 관련 기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한 자산운용사 대표가 여기 보도에 코테이션을 단 걸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비중이 가장 크니까 바이오가 1차적인 수혜가 될 수가 있고 산업적 안배를 고려하면 IT 관련된 그리고 최근 들어서 ESG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ESG 투자를 누리는데 코스닥 쪽에 ESG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럼 코스닥 직접 투자를 안 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 쪽에서도 코스닥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시행은 바로 하는 건 아니고 내년부터 벤치막을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돈을 받아서 위탁 운용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좀 미리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한테 돈을 준 모펀드, 국민연금이란 큰 돈에서 이런 종목을 사고자 하는 게 방침이 결정이 됐다면 본인들이 먼저 좀 사고 싶지 않겠냐. 위탁으로는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코스닥 쪽에 조금 주목할 만한 일수가 전해졌습니다. 코스닥 50, 그러니까 상위 50개 종목 중에 국민연금이 하고 싶은 투자를 골라서 한다는 거죠? 직접 산다는 거죠? 벤치마크는 뭐예요? 벤치마크라는 게 기준이 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 운용사를 성과를 판별할 때 그때는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로 하냐? 그렇죠. 세 가지 기준을 두고 하거든요. 하나는 벤치마크를 비트했냐? 그러면 우리가 공모형 주식 펀드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잘했냐 못했냐를 판명할 때 코스피 200, 이런 지수를 비트했냐? 이걸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절대 수익이 났냐? 비트를 했는데 마이너스야? 그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가 순위를 매기거든요. 전체 연기금 내에서의 국민연금의 순위는 어떠냐? 아니면 전체 글로벌, 예를 들면 캘퍼스라고 캘리포니아 펀드 있고 일본 국립원도 있고 노르웨이 국립원도 있고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몇 등 했냐? 이 세 가지를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벤치마크 수익률을 비트했는가? 그게 이제 통상 지수를 얘기하죠. 시장 지수. 그래서 여기서 벤치마크는 왜 나오나 궁금했었는데. 여튼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건 보통 벤치마크라고 합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코스닥 50, 제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김효진 연구위원 만나러 가야겠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KB진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만나러 갑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시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3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